아레시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레시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.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모르죠 아직 안 만나봤으니까 아마 이따가 이따가 팬분들을 직접 만날 것 같은데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팬분들도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할 거예요. 그런데 만나뵙고 여러분들의 리액션과 여러분들의 노는 거에 따라서 저는 말레시아를 느끼고 갈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. 이따가 느끼게 될 것 같아요. 음식은 방금 전에 먹어봐서 너무 잘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은 거고 문화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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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보질 못해가지고 이따가 천천히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무조건 서울은 한번 찍고서 다니실 거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지방을 추천을 해드리자면 딱 세 군데가 남아요. 강원도 아니면 부산 아니면 제주도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번 달라고 다음 달 조금 하면 해외 일정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. 다음 달 쯤에 드라마를 다시 준비를 해서 촬영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암성은 Don't Forget To Watch Pop TV 한야디 TV 썸빌라인 메릴라인